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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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천문점TV입니다 오늘은 외부 배관, PVC 배관이 파손됐을 때 간단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2년 전에 시공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은 2년이 지난 지금도 견고하게 잘 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시작점에 물고 있는 배관의 경우에는 배관을 교체하기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셔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일단은 내구색 면으로도 일단 2년이 지난 지금도 견고하게 잘 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편입니다 이거는 부주적인 방법이니까 제일 최선책은 부품의 교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부분이 파손됐던 배관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변기쪽이고 이쪽이 이제 싱크대랑 그쪽인데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 위에가 콘크리트로 붙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배관이 부러지게 되면 굉장히 난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콘크리트를 다 부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 깨져서 파이프가 옆으로 채껴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보수를 했는데요 지금 2년 정도 지났는데 짱짱하게 고정이 돼서 아직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걸 보수를 했냐면 일단은 방수 테이프라고 보통 벽과 처막 끝에 흐르는 물에 사용하는 테이프를 1차적으로 발랐습니다 1차적으로 깨짓 부분에 바르고 그 바르게 되면은 일단 방수 역할은 하게 되는데 이 흔들리는 배관을 잡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열수축 테이프라고 철물점 가시면 팔거든요 그 열수축 테이프를 여기다가 2, 3회 정도 발라줍니다 일단 바르기 전에 실리콘을 먼저 안에다가 발라주고 일단 붙여 놓습니다 붙인 다음에 이제 뭐 작은 토치 힘이 좀 약한 토치 같은 걸로 이렇게 구워주면서 옆으로 지나가게 되면 배관의 모양 따라 이 열수축 테이프가 딱하고 붙기 때문에 이제 그 열수축 테이프가 이제 배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일단 1차적으로 이 기본 방수 테이프가 방수 역할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려탄 실리콘이 2차 방수 역할을 해주고 이 고무 테이프가 마지막으로 배관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관상 보기에는 좋지가 않지만 이 배관을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가장 최선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보수를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문제없이 잘 버티고 있고요 손으로 만져봐도 열수축 테이프가 딱딱하게 굳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갈면 좋지만 갈게 되면은 일이 많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보수를 했는데 혹시나 구독자분들도 이런 경우가 좀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이제 오래된 집 같은 경우에는 배관 파손이 잦기 때문에 많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설명란에다가 어떤 어떤 제품을 썼는지 제가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이 열수축 테이프는 토치 하나만 있으면 줄어드는 열수축 테이프라고 철물점 가면 팝니다 그거를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배관을 잡아주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 철물점TV 였습니다